반국 소비자원이 오늘부터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와 해피머니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 분쟁 조정 접수를 개시했습니다. 신청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 황금 요구와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불가했다는 황금 요구로 나눠서 이뤄집니다. 해피캐시를 포함한 해피머니 상품권은 구매처와 관계없이 조정 참여 신청을 받아 티몬 위메프 구매자가 아니어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먼저